현재 브이리그 여자부 최고의 스타 이재영 선수를 꼽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주간 배구 7번의 여자부 MVP 중 무려 4번을 차지할 정도의 독보적인 활약. 대체 불가한 선수가 바로 이재영 선수인데요. 점점 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급격기 이재영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선수의 스탯을 보고 계신데 사실 득점 순위 10위부터 출발해서 지난 시즌부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2위. 공격 성공률뿐만 아니라 모든 스탯을 지금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는 이재영이잖아요. 이재영 선수가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 리시브 또 올 시즌 브로킹 높이까지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를 막으려고 모든 팀들, 모든 스태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 선수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이트적인 부분들, 또 본인이 경기했었던 그런 영상들을 항상 찾아보고 준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재영이 최고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스탯으로만 봐도 이재영 선수가 득점, 탑5 내 2위, 리시브 효율도 42.6%로 현재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수비율 또한 6.8%, 이재영 위원. 사실 배구 선수에게 특히 공격 수액이 있어서 리시브 수비되고 공격되고 블록킹되고 이거는 좀 반치가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남녀 통토로 이렇게 보면 이재영 선수가 가장 정점에 완벽한 지금 프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 단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특히 공격적으로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제 근접해서 본 경우가 있는데 근질, 근육이 사실 우리나라 또 특히 여성으로서 저런 남미 같은 선수의 어떤 근질을 갖고 있는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정말 타고난 부모한테 좋은 DNA를 물려받은 거고 또 김산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청소년 때 한 번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재영, 이다영 유명하다고 해서 한일전산료 가서 한 번 가서 봤는데 공격 폼이 완전히 남자 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정말 기대해볼 만한 그런 선수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정말 지금 현재로 정점을 찢는 선수인데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사실 몰랐는데 정말 기대되는 선수고 이런 선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널리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배구인 한 사람으로서 그런 욕심이 날 정도의 그런 선수예요.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이상열 의원이 극찬해 주실 정도로 이재영 선수의 실력은 뭐 이견이 없을 텐데 근육의 질, 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김산희 의원이 김연경 선수와 정말 베프잖아요. 김연경 선수도 여성 배구 선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공격을 보여주는 선수고 이재영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김연경 선수와 이재영 선수의 근질이 좀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좀 더 탄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배구의 센스는 김연경 선수가 조금 더 압도하는 것 같고 두 선수 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르게 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희 주간배구에서는 이재영 선수를 꾸준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